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빙 투 더즌 트리퍼 배팅 시스템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름이 좀 길죠 소액 배팅이고요 오늘 씨드머니는 적겠습니다 이거 1,031만 2천원 이거 씨드머니 보유 잔액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천원 배팅 소액 배팅으로 진행합니다 ok let me see 24니까 한번 지나갔네요 이번 스핀 지나가고요 다음 스핀부터 한번 배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빙 투 더즌 트리퍼 배팅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으로써 라이브 할 때 저희랑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ok 36번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1,000원 아 1,000원이다 sorry 천원 배팅이에요 소액 배팅이죠 ok 마이크를 아예 끄고요 저쪽 사운드를 아예 끕니다 ok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말 그대로 무빙은 뭡니까 움직이면서 하는 어 더즌 배팅 시스템이에요 ok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하자마자 0은요? ok 26가 나왔고요 ok 이번에는 1,3 이렇게 들어갑니다 ok 여기에 적어놓은 게 어디 있을 텐데 잠시만요 ok 어디에 ok 29번 적중 했고요 ok 그러면은 이번에는 2,3 1,2,1,3 그리고 2,3 더즌을 저는 이제 퍼스트 다즌, 세컨드 다즌 배팅 처음에 가고요 두번째는 퍼스트 다즌, 세컨드 다즌, 세컨드 다즌, 세컨드 다즌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초기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순서 순서를 더즌 순서죠 움직이면서 하는 더즌 배팅입니다 이렇게 스핀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18번 적중 했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두번째죠 1,3 천원 배팅씩 들어갑니다 소액 배팅으로 진행을 하니까 큰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소액 배팅으로 진행을 하니까 큰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36번 적중 했죠 이번에는 2,3 세번째 배팅이죠 이렇게 적으면서 가는게 좀 낫긴 해요 네 적어야 그래도 좀 적겠습니다 이번에는 2,3 천, 천원이고요 제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다시 1,2 더즌으로 가고요 3,3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서 가니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뭐 일어나자마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는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번에는 1,3 1번하고 3번 더즌에다가 천원 배팅씩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마이크를 켜면 오히려 별생각 없이 그냥 영상 찍는데 어 부담없이 그냥 뚝딱 한 영상 찍게 되더라고요 네 현재 6분 지나고 있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하 근데 이제 일어나서 꼭 하는 거는 양치질 씻고 그리고 이제 물 마시는 거 이렇게 이번에는 세컨하고 떨드다즌에 천원씩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거니까 좀 색다롭긴 하네요 이게 뭐 어차피 찬스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찬스를 쫓다 보면은 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게 최선책인 거예요 번호를 쫓다 보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6번 27번 들어가려면 죽었죠 오케이 오케이 요번에 뭘 갔지 내가? 2, 3 갔구나 그러면 1, 2 3,000원씩 3,000원씩 오케이 1, 2번 1 다슨 2 다슨 1 다슨 1 다슨 해갖고 3,000원씩 배팅 들어갔어요 오케이 요번에는 1부터 24번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이죠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는 1, 3번이죠 1,000원씩 1, 3번이죠 1,000원씩 여러분도 한번 패턴을 한번 정하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00원씩 소액 소액 뱉터들을 위한 소액 먹기 말 그대로 점심값 커피값 그리고 담배값 벌기입니다 그냥 이 갬블을 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펀 재미 이렇게 적중했죠 오케이 세컨하고 3rd에 1,000원씩 배팅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1,000원 배팅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이제 어차피 배팅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 라는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들 이런 거를 팁을 또 드리는 거고요 40년 갬블 강력이면요 여러분 진짜 산 넘고 공준전에 뭐 별의별 거 다 한 거죠 이렇게 적중했죠 세컨하고 떨드 천원 다시 퍼스트하고 세컨다즌에 천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퍼스트하고 세컨 24개 번호를 잡고 가기 때문에요 한 65% 정도의 그 숙률 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바카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홀짝이잖아요 50%가 조금 안 되는 게 이제 타이벳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갬블에서요 1%는요 엄청나게 큰 그런 확률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15% 정도가 더 많잖아요 바카라보다 굉장한 거죠 이렇게 35분 이번에는 틀렸고요 퍼스트하고 떨드다즌에 3,000원씩 갑니다 오케이 한번 도전 들어가고요 오케이 스핀 돌아가는 중이고요 현재 9분 10분 지났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댓글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릴 때는 댓글 창을 닫습니다 사용 불가로 해 놓고요 예 적중했죠 30번 오케이 이번에는 세컨하고 떨드다즌에 천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라이브 킬때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저희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제가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동안 영상을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영상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로드 업로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브 라이브를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 2,3 다시 초기화해서 1,2 퍼스트하고 세컨드다즌 천원씩 배팅 들어갑니다 소액 배팅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천원씩 배팅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걸 모디파이 하셔가지고 뭐 약간 변경되게 하려면 배팅 금액 2,000원 5,000원 요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가끔 제가 만원짜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또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의 Seed Money에 맞게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번에는 틀렸죠 오케이 1st 하고 3rd dozen에 3,000원 배팅 신액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TV는 1타 강사TV입니다 자 여러분 Moving 2 덫은 트리퍼 배팅 시스템이고요 소액 배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st 하고 3rd 덫은 3,000원씩 배팅 들어갑고 총 배팅 금액은 6,000원 부담 없죠 오케이 과연 9번 적중했죠 오케이 오케이 요번에 1st 하고 3rd 들어갔으니까 요번에는 2nd 하고 3rd 들어갑니다 1,000원 1,000원씩 오케이 여러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갬블링은요 뭐 꼭 많이 따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세요 소액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프로핏을 얻으면서 또 재미도 있으면서 그죠 담배 값 점심 값 커피 값 뭐 요 정도만 해도요 기분이 좋잖아요 1번 나와서 미접종 했고요 이렇게 다시 1st 하고 2nd 에 3,000원씩 갑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꼭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마이크를 키웠네요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네요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11번 미접종이고요 1,2 이렇게 1,3 에 이렇게 9,000원씩 배팅 들어갈게요 1st 하고 3rd 닷은 말 그대로 무빙이에요 무빙 여러분 절대 카지노에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고 노래 부르는 거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카지노한테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st 하고 3rd 가 이렇게 해서 2,7,000원씩 배팅 들어갑니다 2,7,000원씩 배팅 들어갑니다 봅시다 한 번 쉴게요 한 판 쉽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맞게 되면 영상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중이라 여러분 에이 갔어야 되네 아 이런 된장 갔어야 되네요 가슴은 먹었네요 anyways 뭐 오케이 퍼스트하고 세컨 다전에 8만 1000원씩 배팅 들어갔고요 이렇게 요 점전에 시간만 좀 허락됐으면 바로 배팅을 했을 텐데 배팅은 못했죠 이렇게 퍼스트하고 세컨에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무빙 투 더즌 트리플 배팅 시스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봤고요 대략 지금 16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무리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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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